누구야? 둘리네 집? 여기가 어떻게 둘리네 집이냐? 내 집이지! 봐! 고! 길! 동! 내 집이라고!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줬더니 흉을 봐 고얏는게! 도대체 이건 뭐라는 거야? How do you do? 하이?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라 이거지? How do you do? 하이? How do you do? 하이? 그나저나 저것들을 어떻게 따돌리지? 묶어놓고 갈까? 저 녀석들이 고라떨어졌을 때? 아 문제야 문제